한글자막 by 한효정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온갖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보다 사랑해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해 구주 예수여 아멘